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12월 30일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종목 상담방송 그리고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 해볼텐데요 이제 2018년도 마지막 폐장일도 지났구요 1월 2일날 새롭게 이제 10시부터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해 다사다난 했구요 내년에 황금 대지해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일 금요일날 다오존스 마이너스 0.33% 하락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08% 강보업세 반도체 지수 플러스 0.69% 상승 독일 플러스 1.71% 상승 중국 상해도 0.44% 상승 니케인은 0.31%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추세선들을 꺼놨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선 상단은 뭐라 그랬죠 저항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면 여기 지지되어야 되는 지지선을 기점으로 쫙 꺼보면 이탈됐으니까 저항 그래서 미국의 다오존스 지수는 강한 반등 이후에 저항권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구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지저항이 상당히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요 닥터케익 특기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손을 딱 꺼놓으면 거기 가면 반응을 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지해선 사고 저항해선 팔자 이런 이야기를 닥터케익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가 지지권이고 어디가 저항권이라는 것을 빨리 빨리 간판이 낸다면 주식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나스닥도 저항권 인근에서 아래위 꼬리 단 도취 도취라 말하기에는 조금 꼬리가 깁니다 어쨌든 서로 매수매도세가 서로 충돌하고 있고 변곡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 시도 놓은다면 21인근인 6800라인 맞습니까 6800라인까지 반등 가능하겠으나 힘없이 밑으로 쳐지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23,400라인에 다우존스는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변곡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마찬가지로 21권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 독일은 크게 반등 못하고 있다가 전이 강하게 반등 시연한 모습입니다 중국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비교적 미국 시장과 커플링 되고 있는 니케인은 하락복 컸는데 같이 미국 반등하는 모습에 같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야간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플러스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728개학으로 매수세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그리고 콜옵션 한 20% 가까이 상승했구요 풋옵션 한 20% 하락했고 웹가격들은 한 30%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치수도 하방경지 강한 하방경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일단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2041 찍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0.62% 상승 코스닥 1.16% 강한 반등세 나오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도 하락하는 추세를 멈추고 5일선 인근에서 지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만 변곡 구간이라 할 수 있겠죠 강한 반등세 나와서 2066라인인 21라인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힘없이 저점 깨면서 밑으로 쳐지느냐 2000대를 힘없이 깨느냐 상당히 내년 초에 치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20일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 강하게 돌파 한다면 690라인인 61선까지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힘없이 또 밀려버린다면 653라인인 전저점 테스트가 또 나오겠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2020년도에 선거에 재선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가 너무 좋으면 곤란하니까 밑으로 주식시장 좀 뺄려한다 이런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켜 와봤습니다만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 또는 유가의 급락 여파 그리고 셧다운까지 가져오면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하는데 비용 예산 잡아달라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되고 여러가지 그로 인해서 경제강요 경질 내지는 시리아에서 철군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 미국이 거의 이 혼란을 초래했다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전세계 경제나 모든 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놀다시피 흔든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 딴에는 뭐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 빨리빨리 하루빨리 자주 경제 자주 국방 자주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신분들 반갑구요 자 간단하게 최근에 수급상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 어 배당락 일전 26일을 기점으로 아 기관외국인들의 포지션 변동이 있는 것이 포착이 됩니다 기관이 26일까지는 현물을 그렇게 사주더니 주더니 27일 배당락 부터는 제법 큰 규모로 팔기 시작합니다 7천억 규모로 팔았구요 외국인은 어 비교적 어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죠 외국인 또 매수세에 살짝 가담하는 모습이 보이구요 코스피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아 매수해주던 것 멈추고 매도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구요 외국인은 살짝 더 사주는 모습 보입니다 자 선물은 아 기관이 27일 날 대규모 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아 매도 해오던 것 그러니까 아 이것이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아 백워델이션이 3점 마이너스 3점 뭐 8 이렇게 심화되다가 대본 26일 27일 기점으로 콘텐고로 전환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요 잠깐 이거 보여 드려야 돼요 이렇게 콘텐고로 변화 변화했다고요 그죠 그전에 마이너스 3점 9 뭐 이렇게 컸었거든요 우리 같이 채팅방에서 봤을때는 마이너스 4.41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3.9 플러스 뭐 콘텐고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3.6 정도였나 봅니다 콘텐고 0.7 정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갭이 4.4 정도 된거였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기로는 현물을 쭉 사주고 아 그의 해직 수단으로 선물 매도를 때려놓고 왜 현물이 나올거기 때문에 배당은 취하고 싶고 그 낙폭은 피하기 싫어서 현물을 사주고 어 빠질거에 대한 현물 선물 매도를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가 배당에 대한 2% 3% 3% 만 취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소시켜 버리는 그런 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 아 배당낙 이후로 바로 콘텐고로 전환한거 보고 아 그런 부분으로 억지스럽게 현물매수 선물매도가 좀 있었지 않았나 기관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선물매도세 아 선물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27일날 갑자기 매도세가 크게 나왔어요 자 이러한 기관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연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콜옵션은 매도세 쭉 가져오던것 외국인이 환매수 좀 했던것 같구요 자 푸드옵션은 매수세 가지고 오던것 소폭 매도 하면서 끝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선물을 매수했구요 현물을 살짝 매도했구요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로 하방쪽으로 옵션은 약간 포지션취한 그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자 이러한 선물옵션 내지는 현물에 대한 포지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연초에 과연 윈도 드레싱이다 아니다 우리나라가 비이상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래서 미국시장 유럽시장이 그렇게 낙폭이 큰데도 같이 커플링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밑으로 이천 이천을 안 깬다면 그러한 추론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가는 척하다 밑으로 세게 밀려버린다면 중요한 기점은 여기 전저점 1985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 그것을 하나의 바로 밑으로 생각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23 깨느냐 안 깨느냐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그동안에 안 빠졌던 거 한꺼번에 다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렇지 않고 여기 위로 단기 저점들 단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여기 형성됐던 저점들 그래도 유지하려는 노력 강하게 하면서 자꾸 반등 시도 나온다면 그나마 그나마 좀 낫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완전 하락 추세거든요 그렇죠 인평선도 전부 다 위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올성 겨우 뚫었습니다만 그죠 연말에 배당 받기 위해서 기간에 기간이 좀 붙들어 줬다 고 판단되어 진다면 이제 그 여인들 윈도 드레싱 드레싱도 다 없어졌다 고 본다면 가는 척하다 대밀릴 때 진짜 조심하세요 하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던 종목들 채팅방에 토론 올라왔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다른 분들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스카도 어서 오고 정원님도 어서 오시고 자 동아 sd 부터 해 볼게요 자 동아 제약의 지주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박카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지금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인기 많다 박카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박카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강하게 뚫는 다음에 목표치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목표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정고점 정도까지 목표치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대략 눈으로 볼 때는 그죠 그래서 뭐 길게 볼 거 없이 나쁘진 않다 대략 8만 2천 7백원에서 10만 6천원권이니까 8만 2천원으로 계산할게요 8만 2천원이면 2천 4백원 정도 2만 4천원 정도의 상승폭이 있습니다 2만 4천원 더하면 13만원대 여기 정고점 인근까지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큰 흐름을 보면요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첫 번째 11만 5천원권까지의 목표치는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긴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13만원권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10만 2천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꾸 상승하려는 시도가 나온다면 11만 5천원 정도의 정고점 인근까지는 목표치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 들고 기간에 관심이 최근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점에서 확 들어올릴 때 기간이 확 사졌네요 그죠 10만 2천원 깨지 않는다면 11만 5천원 정도까지의 목표치 안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조금 빠르다 판단됩니다 20일과 6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돌파한 거 확인하고 늘려주는 8만 9천원 정도에서 관심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올라가도 9만 5천원 대 또 저항 예상되기 때문에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간에 관심 있고 외국인에 관심도 조금 있긴 하네요 그죠 석유화학이 유가가 너무 하락세가 심하기 때문에 크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심권 정도만 가지셔라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해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전략을 드리자면 여기가 좀 강한 저항대거든요 올라탈 때 쫓아가고 여기 깨지면 8만 4천원 5천원권 깨지면 짧게 손전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으면 1월 2일이겠죠 돌파 시도 나올 때 따라갈 수는 있겠으나 8만 6천 5백원권 정도에서 적당하니 반등 시도 나오면 따라갈 수는 있겠으나 여기 강한 저항대에서 크게 강한 상승세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주가의 흐름입니다 원샷님 3만원으로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원샷님이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속 그러한 공부 이어나가신다면 반드시 우리 시장에서 좋은 성적 낼 거라고 저는 확신 갖고 있어요 대표 상비군 달아드리겠다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빨라요 아직까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새해 첫 거래일 때 아마 이것도 원샷님이 질문하신 종목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돌파할 때 딱 따라갈 수 있어 그 대신에 밑으로 쳐줄 때 안 던지면 안 돼요 그 조건이라면 할 수 있어 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매도는 어떤 때 해야 됩니까 매수는 지지권 내지는 의미 있는 권력을 돌파할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매도는 저항권에서 해야 되는데 저항이 너무 심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한다면 20일과 60일에 이 저항을 다 돌파하는 돌파형으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나 매도는 저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손절 내지는 익절은 내가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진다면 20일과 60일 올라타는 거 저항 돌파하는 거 보고 샀는데 그 이유가 사라진다면 잽싸게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돌파할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9만 2천원권까지 저항이 좀 심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려줬는데 올라가다가 밀리는 조짐은 뭐냐면 잽싸게 짧게 짧게 끊고 노는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거 기다려주고 이평선 20일과 60일은 다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도 이평선을 위해 120일과 240일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또 저항받고 9만 5천원권 강한 저항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뭐 첫 번째는 여기가 저항권이고 강한 저항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겠습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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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강한 반등 이후에 적절한 조정 스무스한 조정 다시 강한 반등 이후에 또 적절한 조정 하면서 이평선을 다 돌려내는 시도 나오고 저점은 자꾸 높여가는 우상량으로 틀어내야만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나오는 거거든요 참고를 하십시오 한전 KPS 환전 KPS 그러니까 우리 채팅방에 지금 계신 분들이 소소하게 본인들 수익 인정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 공부를 해나가고 이제 정석적인 매매는 몸에 익은 분들 내지는 정석적으로 죄송합니다 정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만한 종목들을 뽑아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효고창옥님이 뽑은 거잖아 내가 딱 기억나거든 한전 KPS 그죠 자 뭐 이거 뭐 현대차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로 돌파 시도 나왔을 때 부담돼서 못 쫓아갔다면 늘림목 주면 쫓아갈 수 있다 전일 정도의 접근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물론 종가 인근이긴 한데 그렇다면 점점과 동일한 겁니다 자 내가 왜 접근했느냐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고 여기 특히 돌파하는 부분이 장대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늘려주면 이제 접근 가능한데 그죠 자 연말에 뭐 배당락 나오고 하고 해서 그냥 아 관망만 했다면 이제 연초에 만약에 돌파 돌파가 아니라 여기는 지지대는 시도가 나오고 양봉이 딱 선다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 대신에 밑으로 여기 120일 20일 인근인 32,600원 깨진 다음에 손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도 가능한 권역입니다 자 기관 매수제 들어오고 이틀 동안은 외국인도 들어왔고요 자 한전의 자유회사 아닙니까 그죠 한전이 최근에 흑자 전환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랠리하고 있거든요 닥터K 관심 종목에도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앞전 부분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양황한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락추세 심하게 가져오다가 돌려낸다는 것은 뭔가가 좋은 면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했던 한전이나 이런 부분들의 흑자 전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턴 어라운드 한다 그러한 하락추세를 돌려내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돌려낸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돌려내면 잘 안 무너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 좋은 반면에 안 좋은 점은 여기 앞에 강력한 또 저항들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도 밀리고 또 올라가도 여기 인근 가면 또 밀리고 또 올라가도 또 밀리고 이런 저항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강하게 가고 아까와 똑같아요 야 맨날 같은 이야기 아니야 그것이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의 패턴 매매를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석적인 투자 기법을 여러분들 이제 귀에 딱 찍어 앉을 거예요 닥터케이 방송하는 것을 마음을 딱 열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제 밑으로 이런 과정이었으면 아마 보도 안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야 하락추세 연락이 하락추세 안 봐 그럼 마음 많이 든다 추석 체크한 게 1번 눌러 예이야 이제 이런 거 보면 야 안 해 안 해 안 해 뭐 쌍바닥 안 해 아직까지 돌파도 못했네 하락추세네 안 해 이런 마음이 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런 마음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 들어야 됩니다 이제 돌려내네 야 이제 한 관심 가져 볼까 이제 돌려내네 야 아직 위에 여기 고점대점이 있네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물어볼까 강하게 돌파할 때 쫄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샀다면 눌림목 주면 사라 그랬잖아 눌림목 줬네 이거 괜찮아 보이네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제 그죠 거기다가 업종 업종별 어떤 업종이 강세인가 보니까 비교적 지수 방어하려는 그죠 한전 그 다음에 KTNG 그리고 뭐였습니까 그런 종목들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한전에 자유사니까 한전이 잘 간다면 이 회사도 괜찮겠지 그러한 것들 이제 분석이 이 머릿속에서 거의 자동에 가깝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기법 제가 여기다가 섞으려면 비보나치에다가 뭐 베르벨크 다 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MACD도 넣고 스토케스틱도 넣고 별의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려하고 복잡한 테크니션이 시장에서 내지는 경기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꼭 각광 받는 건 아니다구요 1번 타자가 비교적 그렇다 할 수 있겠죠 아주 정석적이고 딱 잘 맞추는 장타자보다는 출류율이 높은 야구에서 1번 타자 쟤는 큰 장타를 때리기보다는 아주 정석적이야 헛수행이 잘 없고 교타자야 딱 자기 코스가 딱 들어오면 믿을만해 어쨌든 살아나가 번트를 대든 아니면 살짝 맞추게 해가지고 잽싸게 뛰어가든 딱 아 감독이 작전 수행하기에 쟤는 수행능력이 좋아 그런 타자가 1번 타자를 많이 맞듯이 그죠 여러분은 이제 정석에 가까운 아 그리고 우량주들 접근하면서 3-4% 내지는 조금 한 템포 제대로 어 맞아 떨어져서 3-4일 끌고 가면 한 8-9% 노리는 전략이 거의 닥터케이의 전략이거든요 우상량 행정목들 바닷군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자 혹자들은 여기 쌍바닥 찍었을 때 여기 정도 들어가면 좋지 않았겠느냐 지나가서 그렇죠 지나가서 그죠 이 기법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1 돌파하고 2격이 좀 크면 이 2격 먹으러 갈 수는 있다고 여기를 깨면 손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번 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5번 타자 4번 타자가 하나 딱 보고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 우상량 종목을 눌림목에서 들어가라 상승 초입에 그게 가장 정석적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량으로 돌려냈을 때 20일 인근에서 샀는데 한 번 더 밀리면 60일에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팔고 놓을 수 있다 그게 한 2,3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쫙 추세 좋게 가던 종목들 추세 좋게 가던 종목들이 급락 넣을 때 갑자기 급락 넣을 때 한번 때려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리바운드 넣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한 3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아무리 퍼스픽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죠 20일과 60일에 이격이 클 때 20일 돌파하는 순간 60일까지 먹으러 가는 거 이거 한 4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5번 정도 되는 거는 시총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월봉상에 완전 저점이다 판단되는 이런 4만4천원권 그죠 이게 220만원권 아닙니까 시장이 완전 무너지기 전이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월봉으로 봤을 때 지지권이다 월봉 한번 볼까요 그죠 220만원이 지지권이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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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깨고 있었어 그죠 그리고 이것은 현대차를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현대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맥크 1위 아닙니까 여기를 안 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수급 같은 것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지할 거다 싶어서 선침해에 가깝게 들어가는 이런 부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안 깬다는 어느 정도 월봉상에 포인트를 노리고 이러한 것이 후순위에 저 밑에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가는 매매지 이런 거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기법을 시도 때도 없이 쓰지 않는다구요 그죠 야 이거 예전에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거 안 깨진다고 올라갈 거라고 여기 인근 이야기하고 올라가서 여기 딱 먹고 딱 팔고 나오니까 딱 빠졌고 다시 매수 여기 양복 놓을 때 들어가서 여기 딱 깨질 때 손절하고 놓습니다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박살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변칙적이고도 정석적인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 저점에서 끝내주게 먹고 싶어 해서 이러한 매매를 너무 자주 하고 주된 매매 기법으로 쓴다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벌써 뒤잖아 그죠 여섯 번째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을 쓸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그죠 자 현대차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늘리목 준다면 접근 가능합니다 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하고 완전 KPS하고도 비슷한 부분 많지 않습니까 완전 KPS가 떴다가 여기서 한 며칠 눌려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강하게 돌파하고 쓱 밀리는 거 아닙니까 돌파 나올 때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눌려주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가 가장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 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내일 그러니까 다음 첫 거래일 때 만약에 뜬다면 따라갔다가 여기 깨지면 손절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이평선도 돌려내거든요 그죠 아니면 두 번째 이야기 많이 하는 거 1번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좀 쳐져도 20일과 60일이 터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평선 치지 받는 20일과 60일 정도 치지 받는 권력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반등 넣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까지는 쓸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게 주도주 자동차가 주도주군이기 때문에 시장이 턴하거나 특별한 매수세가 안 잡힌다면 자동차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11만 2천원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조건들은 여기를 적당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따라갔다가 세게 밀리면 그냥 던져버리는 게 낫고요 적당하게 그냥 견딜만할 정도로 조금 쳐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두 번째 전략 쓰는 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장대양봉이 61일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이후로 돌파 시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는 메리트 있는 권력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만 2천원 깨진다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이 오래간만이다 한미약품에 대한 본인의 생각 한번만 이야기해봐 우리 진이는 제약 딜러거든요 임성실험 실패라 했는데 잽싸게 시장에서 들어올리거든 그래서 아 임성실험 그 실패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큰 데미지로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난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게 데미지가 있다면 여기를 못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방송 몇 번 했습니다만 이렇게 쳐져 내려가야 되는데 쵭쌍히 여기까지 들어올렸어 한미약품이 괜찮은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눌려주면 관심 가져야 돼요 오리온 야 오리온 그죠 오리온을 비롯해서 농심 오뜨기 오리온 이게 세계 음식요 업종에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인데요 여기 위에 농심도 여기를 안깨고 좀 갔었어야 좋은데 밑으로 좀 쳐졌다가 그러나 대번도 돌아올리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26만원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돌파 시도는 온다면 한번 따라 가볼 수 있는데 밑으로 안 쳐져야 돼요 이거 쳐져버리면 하락수세 저당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는 온다면 관심권에 충분히 두고 눌림목 줄 때 접건도 가능하고 동일합니다 돌파했을 때 만약 쫓아갔다면 여기 시초과 인근 밑으로 깨진다면 비중축소하고 24만 2천원권까지 깨지고 한다면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러한 매매가 가능하다면 다음날 상승 시도 넣으면 따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관에 매수세 있고 오뜨기는 좀 많이 쳐졌습니다 오뜨기 많이 쳐졌으니까 여기 좌항이 강력할 것 같아요 74만 8천원 여기 가면 잘 못 뚫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밑으로 쳐진다면 70만 3천원권 안 깨야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있네요 오뜨기하고 농심하고 비슷한 모습이고 이거 창의가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온다면 참 불우수건인데 원래 이런 게 또 가기 시작하면 또 가는 게 또 출가다 말이죠 말해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그죠 이것은 상승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승한 다음에 홀딩 조금 늘려주면 12만 초반권 정도로 조금 늘려주면 그때 추가 물량 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겠어 오리언 5% 수급이 최근에 조금 그죠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경기 방어할 때 음식료 이런 내수주들이 조금 경기 방어 내지는 지수 하반경직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 좀 수행하거든요 현아 진아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라니까 이야기할 거 없어 한올 바이어파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락추세 완전 덜 파해냈죠 여기 인근에 저항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 인근이 매수 포인트 많은 것이죠 그죠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고 초기에 못 따라갔다면 눌리목 줄 때 따라가고 저항권에서 장점 받고 그럼 여기 올라갔을 때 저항권에서 밀리는 모습 보면 팔아먹고 다시 눌려주면 또 사고 그죠 사고 팔고 가능한 그런 권역들로 들어온 것이었고 여기가 그죠 여기 장띠양봉을 띄우고 난 다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워요 눌려줄 때 34,000원은 치지할 가능성 높은데 그것도 비교적 고점 부위거든요 자 안 깨는게 더 좋은데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관심권입니까 원시아님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여기 약간 고점 부위기 때문에 적당히 눌려주고 20일 치지된 권역까지 좀 기다렸다가 20일 치지하는 것 보고 매수 들어가는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상승추세 전환했어요 목표치도 어느정도 나와서 단기적으로 쫙 스트레이트로 올랐어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관심종목 눌려주면 들어가십시오 32,600원권 정도로 여기는 패스하십시오 34,000원 조금 눌려주면 33,000원권 그죠 여기 권역까지 그러면 이평선 20일까지 조정받거든요 그때 들어가셔라 기관에 관심도 있어요 그죠 진이가 한미약품이 준비하는 식약연구 많이 있어서 한두개 실패해도 또 후속 제품들이 많이 있다 이번에 시장으로 사장으로 취임한 이권순 사장은 연구소 출신으로 결국 한미는 신약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어지로 보이고 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제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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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다는 거라는 뜻이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채팅방의 퀄리티입니다 지우야 뭐하냐 배당락에 대해서 설명 바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주가라는 것은 비단 배당 락이 넣는 시점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에 어느 정도 주가가 만족을 시키는 상황이냐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비싸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간다 뭐 이런 이론들 그죠 요즘에 자율적으로 닥터케이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꾸준히 본인들이 해나갈 부분들 내지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들 보이는 분들 많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기쁘고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만 저도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최약바이오 부분에 관심있어 하는 종목들이 제가 몇개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죠 그죠 분석 한번 해봅시다 항생제 의약품 제조 판매 오래됐네 73년이면 그죠 1989년의 상장 오래됐네 대웅제약 계열사 자 매출액이 상승했고 단기순이 크게 상승했대요 대웅제약에 계열사로 편입됐대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대웅제약하고 대웅제약 하고 한올바이오파마를 추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 제약쪽에 조금 확충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대웅제약 맞나 7% 빠졌다가 대번 들어올린게 이거 맞나 그거는 한미약품이고 아 여기를 내가 관심있게 봤지 이거 창의가 관심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보다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했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게 맞거든요 잽싸개 V자에 가깝게 들어올렸어요 이게 뭐가 있다는거에요 대웅제약도 좋은 소식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수출하는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웅제약도 관심있게 볼필요 있어요 음 자 그렇다면 대웅제약 한올바이오 이쪽으로 관심종목군에 넣어놓습니다 하늘은 한올이가 우리가 한올이네 국내제약사 쪽 쪽에 장기적인 관점 셀트리온 한미약품 요한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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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단기 주가가 조금 모양이 별로라서 그렇고 한미약품이 턴 턴하는거 같아 많이 올랐던거거든요 70만원까지 갔던거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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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만4천원 러시아에 있는 안나 오래간만입니다 방송 시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 권력 돌파해낸다면 위로 그죠 갈수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 인근에 보면 턴어라운드 시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 그죠 여기 여긴 단기적으로 아 중장기 단기 중기는 돌파했구요 여기 하나 딱 뚫고 넘어가면 이제 위로도 열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관심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셀트리언 셀트리언 발언을 자제할게요 셀트리언 제제는 약을 만드는 기술인데 정제 캡슐 서방전 등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하는거다 하하 셀트리언 20만원 깨지면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간다 안 깨진다 20만원 깨지면 물론 단기 저점으로 볼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건 별로 좋은 기법 아니에요 그죠 깨지면 밑으로 더 쳐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20만원에서 반등 넣는거 보면 그때 단기 트레이딩 하는건 나쁘지 않아요 깨지면 한 5% 손절한다 딱 생각하시고 밑으로 깨지면 들어가겠다 말고 여기 단기 박스권 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셀트리언은요 20만원과 약간 밴드를 넓히면 25만원 사이 박스권 일겁니다 그 이전에 여기 밑으로 안 깨져야 되고 깨진다면 22만원권에 또 강한 저항권 저항역할 할 것이고 여기가 깨져버리면 완전 하락투스에 전환하기 때문에 박스권 막 유지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의미하는 바 있으니까 시사하는 바 있으니까 이거 프린트 스크린 내가 보여드릴게요 저점 매수까지는 좋은데 지켜야 돼서는 지켜줘야 돼 우리 남녀간에도 지켜야 돼서는 지켜야 되지만 주식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손만 잡고 자겠다고 손만 잡고 자야 돼요 맨날 하는 농담인데 썰렁하네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안 좋은 종목들은 반등 시도나다 대박 이렇게 밀려버리겠지만 이거 1번 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좀 펀드멘탈이 괜찮고 국내에서 제법 우리나라 시총 3위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안 빠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 형성을 좀 합니다 이렇게 아 이거 색깔이 눈에 잘 안 들어오네 바꿉니다 대체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1번 철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과 내려가려는 힘이 막 상충되다가 단기 박스권을 이러거든요 그래서 돌파하다가 눌려주고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요 2번 좋은 것이고요 그죠 안 좋은 것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 시도는 오다가 밀리고 박스권 막 하다가 밑으로 쳐져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피보나치의 618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것 하지 않습니까 많이 안 밀리고 여기 정도에서 하면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많이 쳐졌죠 여기 50% 지점에다 치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618까지 강하게 밀려버리면 수렴하다가 밑으로 쳐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20만원 깨면 들어가겠다 그러한 발상은 크게 좋은 발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점 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봐서 그렇죠 길게 보면 아직까지 많이 올랐어요 아직까지 그죠 9만원대 9만원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1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권역입니다 그러면 비보나치 해보면 여기 권역에서 해보면 618이라고 618 그죠 야 셀티리온 비보나치 분석 자 이거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0만원 인근에서 자꾸 수도 받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죠 여기서 20만원에 수도 받는 이유도 어느정도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여기 상승 초입에 여기서부터 근 1년 가까이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조정을 어느정도 받으면 좋으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382 지점에서 조정받고 올라가니까 뭐 50% 정도까지 밀렸습니다만 정고점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틀립니까 382에서 조정 끝내니까 그죠 반등 강하게 나오고 50% 정도에서 지지받으니까 이중바닥 형식으로 하다가 정고점도 돌파 시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계속 아 상승추세 가야 되는데 밀려서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것인데 길게 보니까 50% 인근에서는 또 반등 시도 나오고 그죠 50%가 24만원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니까 618 지점인 20만원권까지도 밀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지지해야 돼요 깨진다면 이제 완전한 하락추세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0만원 깼다고 섣불리 들어가면 안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상승 했을 때 조정을 어디까지 받는가는 382 50 618까지 조정을 아 퍼센테이지가 작게 조정받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하락 하던 마지막 마디 여기가 좀 의미 있어 보이거든요 31만원 깨면서 내려오는 거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요 여기서 어느 정도 강한 반등세 나오는지 에 따라서는 618까지 강한 반등세가 나와야 되는데 618 못 가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비바나치 확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마디에서 이렇게 딱 보면 31만원권에서 밀릴 때 30만6천원이야 31만원 찍은 거 봤는데 제가 여기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 30만6천원 맞아 맞네요 31만원권이 장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깨지면 30만원권 깨지면 던지자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그죠 밑으로 쫙 밀렸어요 여기 폭이 지금 대략 11만 11만3천원의 폭으로 빠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럼 어디까지 반등하면 좋다 618 이상까지 반등하면 좋은데 50%까지 정도 반등했어요 그죠 하락폭에 여기 하락폭에 50%까지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대박 깨지면서 그죠 분식회계 논란 일어나면서 셀티린 헬스케어 그죠 같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지는데 여기서 지금 반등폭 50% 정도까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비교적 박수권까지는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그러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22만원 깨면 사기보다는 22만원의 지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아래골이 달든지 아니면 양복 놓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매수 왜 박수권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전저점이 19만 3천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박수권 매면 가능해요 박수권 하단에선 지지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매수 박수권 상단은 장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20만원과 25만원 사이에서 매매는 가능한데 여기 중간에 22만 2천원과 23만원 24만원 곳곳에 장권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의 피보나치를 이용한 분석 까지 해봤습니다 자 1시간 지나가고 있으니까 잠깐 5분간 휴식에다가 이어나갈 텐데요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지금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꽃표 있죠 꽃표 오른쪽 중단에 꽃표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복귀하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시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고 종모양에 양쪽에 딸랑딸랑 표신하기 모든 알림 수신해야만 실시간 방송할 때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 알림 가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 실시간 방송 시청하기 좋으실 거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방송 중에 액기스만 종목 분석할 때 비보나치 추세 지지저항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고 매수매도 기법을 다 총망라해서 액기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내용이다 싶어도 그것이 머리에 완전 몸에 완전 배어져 버린다면 여러분들 많은 무기들 장착하게 되는 것이니까 꾸준하게 공부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원샷님 3만원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놀 때 스캡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거든요 광고 놀 때 열중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5분간 쉬었다가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딱 암 닥터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핸드업 샥요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야 반전second 닥터 secondly 척 잠시 잔